뭐 묻었는데. 아, 아직 화면 못 가. 와, 되게 과감해. 눈 나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 묻어서. 잘 묻었어? 응, 한 거야. 쑥스럽잖아, 갑자기. 아, 진짜 근데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다. 응, 그래서 내가 먹을 거 가져왔는데. 어, 이거 나 커피. 왜? 나 이거 먹을래. 뭐가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뭐가 더 맛있는지 둘 다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그럼 나는 먹겠다는 거야? 말대도 없이? 그렇지? 전혀 위화감이 없이 정확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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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왜 이렇게 잘. 너무 자연스러워. 아, 이제 쓰네. 나 이거 봐야 돼. 근데 이거 너무 쓴 거 같아. 근데 이거 너무 쓴 거 같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와, 되게 과감하네. 이게 부부 사이도 칫솔은 잘 안 써요, 같이. 어? 한 번 썼다가 이거 뒤지게 먹는 거를 봤어. 근데 누나 같은 느낌은 없다. 되게 친구 같은 느낌이다. 그렇지? 맞아, 친구 같은 느낌. 되게 편안하게 자료 준다, 우리 유진이가. 내가 아까 찍은 사진. 나 넣은 사진. 응. 푸살도 돼? 푸살도 돼? 어? 사진 찍은 사진. 예쁜 걸로만 하자, 우리 둘이. 예쁜 걸로. 너도 해. 그래. 어머. 이거 거의 고백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기는 사이 아니야, 삼기는 사이? 진짜 삼기는 사이 같아. 와, 근데 저거는 연기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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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지금 다 찍은 거 봐. 싫어, 왜. 간직할래. 누가 사진이 없어. 너무 꾹냥꾹냥하다. 간직할래. 오, 뭐야. 어떡해. 간직할래. 누나 사진이 없어. 귀엽다. 이거, 난 이거 할게. 이렇게. 빵뚝 같구나. 오, 약간 표정. 사진이 없어? 완전 인물사자처럼. 연예인인데 완전 이거? EXID 한인데 완전. 왜? 돌리지 마. 아니야. 귀여운데. 너무 꾹냥꾹냥하다. 내가 너랑 사진 자주 찍잖아.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 한 번도 이런 거 해 본 적 없어. 진짜? 응. 뭔데 또? 아, 근데 좀 되게 막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뭔가 거대한 걸 들고 왔어. 짠. 아니, 네가 들고 가기 편하게 준비했어. 뭐야? 뭐야, 이거? 봐봐. 기대되는데? 오, 막. 막, 막, 막. 뭐야, 완전 귀엽다, 이거. 귀여워? 포도무기래. 되게 귀여워. 너 검정 색깔 좋아하는 데서 검정 색깔 했지. 진짜 뭐야? 생각해서 준비한 거야. 뭐야? 저 때까지 했어. 우와. 우와. 우리 완전 옛날에. 네가 날XX 사줬을 때. 네가 안여봤을 때. 와, 야, 진짜 저런 눈. 진짜 전성이다. 우리 완전 옛날에. 네가 날XX 사줬을 때. 뭐야, 내가 감동이야. 우리 거의 24년 전 처음 알아가고 친할 때 네가XX 사줬고 기억나지. 이때 진짜 키 작았다. 맞아, 이때. 이때 진짜. 와, 이건 진짜 처음이다. 맞아. 완전 뚱뚱한데, 이거? 그게 너야, 너 얼굴이야. 그래도 귀여워서. 완전 뚱뚱한데? 귀여워서 넣었지. 귀여워서 넣었지. 커플 사진 같아. 근데 저거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 저거는. 진짜 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저게 써내려, 저거. 응. 이건 진짜 레알 아느냐? 진짜 어려워지네. 우와. 이때부터 내가 약간 키가 컸던 것 같아. 잘해봤어. 뒤에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했지. 뭐야. 감동이야, 진짜로. 사진 좀 뒤에 많이 남았잖아. 그러네. 계속 채워나가자고. 계속 채워나가자고. 계속 채워나가자고. 뭐야, 완전 완전 쑥스러운데 지금 나? 진심이야. 응. 고마워.